네, 오늘은 뉴스 키워드는요. 반도체 기업입니다.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. 한솔 테크닉스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. 지난 3일에 반도체 기업이죠. 한솔 테크닉스가 반도체 정밀 가공 세정 코팅 기업인 I-1세 34% 정도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.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반도체 산업으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역시나 좀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한솔 테크닉스, 한솔 그룹의 또 부분이기도 하죠. 이번 전략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네, 한솔 테크닉스도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반도체 기업 I-1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 소식이 나왔습니다. 1,200억 정도에, 1,275억 정도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총 34%를 인수를 타진했죠. 그래서 I-1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오늘 산솔 테크닉스의 주가를 보신다면 장 초반에는 뜨뜨미지근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워낙 그때는 시장 자체가 1% 정도 하락, 1% 전후에서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뜨뜨미지근한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를 띄면서 바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0% 정도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 I-1스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냐. 이 기업이 반도체 관련돼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 오프라인드 머티리얼즈라든지 국내외 반도체 완성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장비에 관련해서 소모가 되는 제품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코팅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높은 정밀도가 요구가 되고 또 내구성이 요구가 되는 부품을 직접 가공을 하고 세정과 코팅 등 공정까지 일관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. I-1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었고 실적 역시 상당히 좋게 나오는 회사였어요. 그래서 한솔테크닉스가 I-1스를 좀 인수를 하면서 뭔가 추가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.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LED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기판이라든지 무선 충전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스윙 모델을 보여주는 게 별로 없었어요.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. 그게 아쉬운 거죠.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회사들이 잘하는 사업 모델이 하나 있고 여기에 첨가해서 추가적인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라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보시면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 잘 되다가 좀 지지부질한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수익성에서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삼성폰 관련해서도 약간 중저가폰에 좀 집중된 공급, 부품 공급을 했었던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4월까지 주가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다가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것이 좀 변화가 되는 것을 좀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 삼성 관련해가지고 하이엔드폰 관련해서의 수주를 좀 따낸 것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폰이라든지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2 버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. 매출을 좀 상향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어쨌든 기존의 한솔 테크닉스의 기술력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런 스마트폰 관련해서 약간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도체 쪽에 좀 새로 성장 모멘탈으로 업어갈 수 있다는 것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. 특히 이제 지금은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를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든 안 가든 새로운 플랫폼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하이엔드 IT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시 또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한 11월부터는 중순부터는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. 아이원스도 역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살테크닉스가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깨찰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관심도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20%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단기에 지난 12월 1일 기점으로 보신다면 한 50% 정도 주가가 올라온 것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약간의 물량 수화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. 과거에 한살테크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을 하고 또 상승 반전되면 또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이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온 것이라면 고점 우리가 뭐라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I-ONS는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피인수에 대한 실망감, 기대,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I-ONS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하신 I-ONS가 결국 웨이퍼를 각오하는 공간이죠. 체인버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. 경쟁력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원톱 체제를 갖추면서 납품 기한도 단축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. 또 생산비용 절감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I-ONS도 그렇고 지금 한솔테크닉스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주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. 지속적으로 꾸준한 사업으로 반도체를 선택한 것인지도 좀 궁금하네요. 그렇죠.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잘할 수 있는 게 반드체쪽인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협력관계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매출처가 많이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안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설프게 다른 쪽에 어떤 기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NFT가 뛴다고 해서 NFT의 사업 모델을 깨야 하겠다. 혹은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수소라든지 이런 거에 사업을 깨야 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좋은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깊이감을 드러낼 때가 됐다. 이렇게 좀 평가와 조언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솔테크닉스 오늘장에서 18%대 급등력이네요. 7,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. 오후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0.29% 그래도 꽤 상승력을 조금씩 좀 올리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개인은 거래소에서 또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. 저는 시장 자체가 좀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미국 증시에서 그런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에 보면 나스닥의 변동성, 테크 관련된 종목들 하락이 좀 깊게 나오고 있고 올해 S&P 같은 경우는 하락이 제한되거나 상승을 보일 때 더 상승을 많이 보졌던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.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연말 수익률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, 빅테크보다는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2차전지가 그 축이었다는 것이죠. 빅테크, IT가 아니라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는 차이점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저는 NFT 오늘 눌림 나온다고 하락한다고 해서 적감해서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.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오히려 그동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면 오히려 IT, 반도체, 소재, 부품, 디스플레이, 소재, 부품 이런 쪽이 조금 더 매기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라는 것이죠.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주라든지 해운, 철강, 건설 이런 쪽인데 저는 올해만 볼 게 아니라 내년을 이어서 본다면 조선주들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자동차도 실적 좋게 나오고 있지만 공급망 초크 우려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화학이라든지 철강, 실적 상당히 좋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반등세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S&P 500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온다면 만약에 무너지면서 흘러내린다면 코스피도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같이 조정이 나오겠지만 나스닥 중심의 빅테크 중심인 나스닥 중심의 하락이 나온다면 의외로 코스피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덜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 땐 더 많이 나오는 모습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을 하고 반등할 때 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약간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해서 관심도 한 연말까지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IT 반도체 완성차, 경기 민감주까지 특히나 조선 섹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